지난 1948년 청주에서 개몽운동과 성경공부를 시작으로 출범한 청주 YMCA가 오늘 창립 75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웃을 섬기는 역할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공적이 큰 봉사자와 회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. 청주 YMCA 곽현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아를 비롯해 청소년과 청년, 노인 세대까지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더욱 활발히 펼쳐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